으 으 야 오비퀴 스텔라 잖아 스텔라 잖아 오비퀴 넌 놀리지 마 나 안놀렸어 하! 짜증나 박사인 너 웬일이냐 우리집에 나 이 악마 누나가 자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물쇼! 이 악! 누나를 노르쳐서 봤는데 저번에 말레인거리 한거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가 사기쳐서 가져간거잖아 내 말랑이! 자기 귀친거 아닌데 그래서 자꾸 따라와가지고 집까지 오게 된거야 내놓으라고 내 말랑이! 아 알겠어 알겠어 어떤 말랑인데 빨간색이랑 흰색 개구리알 들어있는거야 빨간색이랑 흰색? 아 이거? 누나 왜줘 내가 거래해서 받은건데 헉! 내꺼야? 너 집에 있는 동안 난 이거 갖고 놀고 갈 때 다시 돌려줘 너가 거래한거니까 이제 됐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아 내가 거래한건데 우리 재밌는 게임 하려고 했어 누네도 하자 재밌는 게임? 뭔데? 바로바로바로 스피드게임 주어진 단어를 설명해서 정답을 맞추고 1분안에 더 많이 맞추는 팀이 승리 오 나 자신있어 어 그럼 리온이랑 박스윤이랑 팀하고 나랑 텔라랑 팀 누가 더 많이 맞추나 하는거야 얘랑 나랑 팀이라고? 이 바보라? 그럼 너 텔라랑 할래? 텔라 막 영어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감당 가능하겠어? 흥! 그래 그럼 다 이겨주지 파이어 압강 파워 죽을래너? 무쇼! 그럼 게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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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가위바위보 해서 진 팀이 먼저 게임하기 좋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졌잖아! 나이스! 너네 먼저 해 먼저 해도 많이 맞추면 장땡이지 아! 저 바보랑 같이 해야된다니 바보라니 캐캐캐캐 정말 짜증나! 자 나 탈라 시간제 오케이 준비 어 이거 우리 학교에서 먹는거 음 소시지? 소시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 왜 12시 땅 하면 먹으러 가잖아 음 12시 땅 아 점심 아니 점심때 이거 받아서 먹잖아 이거 파니꼬 이거 뭐야 어 그거 뭐였지요 천국대 치오 급식 급식 정답 답답해 내가 답 맞출 걸 그랬어 개개개 다음 문제 어 이건 내가 다녀온 마을이야 어 놀이터 마을이라고 놀이터가 아니라 어 내가 다녀왔다고 음 다녀왔다 피아노 학원 아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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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색깔 똥색 동생 똥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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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게 무슨 색이야 이거 정맞정나 검정색 정답 다음 문제 6 플러스 7 은 5 10 섹 13 어으 맞췄잖아 정답 다음문제 땡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어 그럼 오리온 박세인 세 문제 맞췄습니다 와 짝짝땡 저 바보는 아니면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다음은 우리 한다 그냥 편하게 설명해 생각 안 나면 영어로 해도 돼 오케이 너무 영어 말고 알겠지 너무 영어 알겠어 준비 시작 시작 음 이거 우리끼리 선물 만들어서 주고 하는 거야 스퀘시? 노노노 오픈잼이 있어 오픈잼이? 뜯는다고? 랜덤박스? 랜덤팩 정답 다음 너무 잘 맞추잖아? 음 음 음 음 When you wanna exchange of your fidget toys? 잠깐잠깐잠깐만 너무 영어잖아 그 fidget toy? 말랑이 파빗 같은 거? 비야스 야스 근데 만약 그만 놀고 싶어 Then we could trade each other 어 그거 우리 맨날 놀이 놀이 맨날 하는 거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정답 다음 이러다가 지겠어 안되겠어 최별방법 음 이거 제일 무서운 동물이야 어 무서운 동물 뱀 사자 아 호랑이 호랑이 정답 다음 이건 절대 못 맞출걸 어 어 어 뭔데 뭔데 아무거나 말해봐 그냥 말해봐 음 너무 길어 길어? 뭐야 왜 길지? 뭐지? 그럼 저건가? 속담인가? 음 네 발 달리고 빠른 동물이 간다? 어 네 발 달리고 빠른 동물이 치타 아냐 타조 타조는 두 발이고 말인가? That's right 그거가 음 다음 말이 뭔지 모르겠어 음 아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No 음 저 말이 뭔지 모르겠어 아 그럼 통과 통과 다음 다음 어 What is this? 표정? 얼굴? 정답이잖아 땡 1분 끝 와 이겼다 하하 근데 뭐였어 세 번째 문제? 나도 몰라 짜증나 아 뭐야 이게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곱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야 예쁘다 어 말을 예쁘게 해야 예쁜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도 이겼다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 펑 쳐서 짜증나지만 내 말랑이는 찾았어 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스피드 퀴즈 게임하면서 놀기 대성공 이 편지는 권민서, 권민정, 오키님 두 명에서 보내줬어요 우와 잘 그렸다 이거 봐 펜라님 서라님 비키님 오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오키님이예요 10살 오키님 반가워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봐요 허어 진짜요? 그리고 비키언니 영상 너무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출전했어요 조금 떨리지만 비키언니가 응원해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차레나 차레나 비키님을 가장 사랑하는 오키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 그림을 그리셨나봐요 진짜 잘 그린다 미술대회 1등 할 것 같은데요 엄청 잘 할 것 같아요 오 읽어볼게요 비키언니 항상 영상 많이 많이 보고 있어요 모든 영상 재미있었어요 아 비키언니의 영상이 모든게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비키언니 예쁘고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이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키언니 영상 많이 많이 볼게요 앞으로도 사랑해요 또 이 스티커 너무 귀여운데요 요거 옷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권민석 권민정 오키님 감사합니다 미술대회 화이팅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